뭐야 뭐야! 미드 뭐야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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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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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. 잠깐만. 미쳤다 이거. 진짜 혼다 우르프 하는 것 같은. 일단 쿨감 제이스 설명에 들어갑니다. 제가 쿨감 제이스를 왜 해보겠느냐고 결정했냐? 일단 1번. 지금 졸려서 랭크 게임을 못한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칼바람을 하다가 아니 상대팀 제이스가 과속 가문 하나에 강화큐를 두 개를 날리는 거야. 템을 보니까 이제 쇼진의 창 어? 쇼진 제이스를 하면 그게 가능한가? 그래서 제가 아까 연습모드에서 한번 해봤거든요. 일단 제이스. 제이스를 고르고 그거는 일단 저는 선제공격을 들 예정이에요. 왜냐? 멀리서 빵빵 썰거니까. 살짝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. 깨달음. 쿨감에 필요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것도 쿨감을 가는 거예요. 여기서 쿨감.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템이 한 3코어 정도 뜨면 이게 되거든요. 일단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. 오! 이 상태에서 딱 됨. 아슬아슬하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. 오! 야 오케이 오케이. 여기에다가 4코어로는 굼드라를 가는 거지. 살짝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입니다. 이거 가로 한번 가볼까요? 아니 템만 뜨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? 자 4분 구합니다. 그걸 내가 뭐 썰랭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. 4명 구황. 나쁘지 않아요. 자 비에고의 갱킹을 좀 조심은 해야된다. 자. 네. EQ를 좀 아끼죠? 예고 바로 왔네? 까비. 반중. 노플 노플. 나이스. 좋았습니다. 아주 날카로웠어요. 아. 오케이. 꼬비님이 오는 중. 네. 가버려. 가 버려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용. 자. 퇴폐가 아직 전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. 자. 비에고가 탑쪽이죠. 어우 맛있다. 마구 압박하기. 오프 쪽. 주장. 나이스. ㅇㅅ. 어제. 어. 맛있다. 이렇게. 압박하기. 다. 이럴. 흠 어? 네 그치 좋아요 풀 감시는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한번 해볼까요? 되는지? 거기 있습니다 된다 야 된다 된다 고고고 미드로 출격 뭐야 이거 네 아 자 공성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된거? 미드 공성을 해보자 오브젝트 싸움은 안됐으니까 미드 모여 뭐야 뭐야 미드 모여 빵 빵 빵 재밌다 이거 옛날 제이스인데 진짜로? 오 재밌다 이거 우르프 아님? 그냥 우르프 하는거 같네 진짜로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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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잠깐만 미쳤다 이거 진짜 혼자 우르프 하는거 같은 빵 빵 빵 에라잉 빵 빵 빵 아 빵 빵 빵 빵 너무 재밌다 잠깐만 선제공격으로 800원 벌어버림 딱 원하던 데치구도 딱 원하던 데치구도 여기에서 빵 빵 빵 여기서 빵 어? 잘못 날렸다 빵 빵 가버려 빡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4 2승 아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다 제가 상상했던 딱 그대로임 진짜로 그거 먹고 와야겠다 빡 어 뭐하세요 빡 빡 버려 와 진짜 그냥 우르프 하는 느낌이야 진짜로 진짜 우르프같은 미쳤다 오 재밌어 빡 어 맛있다 빡 우물 우물 들어가 들어가 빡 네. 좋아하세요. 서포트자. 어우 맛있다. 한 번 더 할까요? 깜짝이야. 들이치었구나. 확실히 트패처럼 막 만만하고 그러진 않다. 그죠? 한 대 공격 한 입. 네. 빅트럴가 노플이기 때문에 좀 노려볼 수도 있죠. 필드는 빠졌거든요. 쏟습니다. 어, 가운드. 공이 있으신가요? 있네요. 가보려. 어? 아악. 어, 너무 아까워. 한 번 절지 않았더라면. 형태 한 번 절아가지고 못 잡았네? 너무 아깝다. 아니. 블리츠야. 그만 와. 어, 데이트 재밌다 근데. 오랜만에 하니까. 이 친구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. 도시 안쪽? 네. 가보려. 어어어? 뭐야 이거. 도망가. 카비. 빵. 어? 아니. 블리츠야. 왜 이러는 거야. 나한테. 아니. 왜 이러세요. 블리츠님. 어. 너무 아깝다. 아니. 이걸 못 잡고 갔네. 어. 잡았다 이거. 어. 안 돼. 와. 아깝이. 아 이게 안 돼? 너무 아까운데? 어? 뭐야. 대반디. 좋아요. 와. 저거 너무 아깝다. 아깝이. 일단 쇼진 사옵시다. 이제 됩니다. QE 두번. 이런식으로. 또. 와용. 빵. 한 번 더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불진. 어? 아악 좋아요 뿅 나이스 빵 빵 바로 그냥 우르폰 바로 우르폰 모드 들어갑니다 빵 빵 빵 빵 차미 빵 빵 가버려 빵 빵 빵 빵 빵 빵 어우 재밌다 빵 빵 빵 에라 모르겠다 빵 빵 아비 빵 빵 빵 단 다 간다 간다 빵 흐흐흐흐흐흐흐흐 큰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넥 도가는 중 기댕 저도 가는 중 잡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오프릭이남 좋아요 잡았다 어? 어 다행이다 굿 이거 가능? 좋아요 종 피티드 빠졌다 자 빼주고 종을 제가맞으면 안돼요 이젠 맞아도 됨 없습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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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야미 좋아요 어어 너무 맛있다 미안하자 어? 뭐야 이거 뭐야 왜 안도망가 어 쟀습니다 어 잠깐만 이게 아무도 없는데 어 어 어 맛있어 와 사토동 기함법? 미쳤다 돈 얼마 번거야 미안하겠습니다 빵 빵 빵 빵 빵 바로 노플 제이스 오 오 오케이 좋습니다 간중 간중 가자 가자 가버려 자 또 차가서 Q 돌면 에라 그냥 평타로 잡기 나이스 어 진짜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빵 한 대 더 빵 빵 빵 빵 에라이 네 빵 오 너무 재밌다 빵 가버려 콜잼 가야겠는데 이거 안중 어 가요 가요 빵 빵 빵 여기 있다 네 오 너무 재밌다 이게 제이스지 옛날에 그 제이스 그맛 그대로 어 어! 어!